내가 대기빵 치고 있을만했거든? 아 근데 바텀분 뺏어야 되는데 왜 내 탓을 해 개X야 룰루야 아 이제 이런 애들 대가리 부시고 싶어요 진짜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1랩 카종 들어오면 2랩 이렇게 빨리 못와요 아 구마유시 구마유시 너무 잘했다 탑 3인분에 잘 제가 캐리한다 이제 아 아 이거 바로 죽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딜 아 이거 하지말고 아 그러니까 대기빵 치고 있을만했거든 아 근데 바텀분 뺏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에반데 이건 아니 이거 위에서 사고나 거 못봤나? 아 개호바인데 왜 내 탓을 해 개X야 룰루야 니네 더블킬이 더 손해야 또라이 새끼들아 아 이제 이런 애들 대가리 부시고 싶어요 진짜 아니 무슨 20까지 왔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주라했는데 왜 안주냐고 일반적으로 서포터만 올라오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방금은 원딜까지 다 올라오는 상황이었어 서폰만 올라오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겼어요 원딜 올라와서 엑시던트인거야 원딜까지 올라올지는 몰랐다 음 음 음 음 응 음 음 음 음 엄지 이러는거 머리통 좀 찍어버리고 싶네 크릴 같은 새 이거 도끼 저 새끼 대가리에 끄고싶네 시바시네 우와 아아 둘 다 죽어 엑셀치크한다 엑셀치크 나냐 골카? 골카에 주운준 나지? 이 새끼 존나 친데렛네 뭐하는 새끼야 도대체 사이코냐 잼? 와우 아 나 빨리 이사가고 싶어 여러분들 9월 5일날 지금 이사하거든요? 11호에 지금 존나 떨려요 가만히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아 존나 행복합니다 아니 난 요번 강아지 사는거 약간 전문 브리더 있고 약간 이런 건강하게 이제 길러진 그런 친구를 좀 데려오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그래? 교수님 강아지 기르면 이름은 나사스로 가시죠 하하하하 질 대께다 우리 바텀 게이드 수찬이로지르 아니 근데 진짜 농담 아니라 이게 제가 진짜 그런다는게 아니라 수찬이면은 내가 애정을 진짜 안줄거 같아서 그래 구멍 더 해볼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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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기가 좀 애매하구나 이게 과이게데 아니고 내가 위쪽가져? 그러면 이거 털리고 이거 털려서 정글 차에 진짜 많이 나요 약간 리스크 있는데 해야 되는 플레이 그 느낌이었어 뭔 말인지 알지?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방금 평타 원래 나가는건 원래 궁평타 되는데 궁평타가 왜 안됐지? 르신 고수들 알지? 궁평타 되는거 방금 궁평타 왜 안나갔어? 아 거리가 좀 가까운 데서 쳤어야 되는데 멀리서 차갖고 그렇게 된거구나 아 시발 아 W 좀 타이밍 아쉬웠다 나이스 이걸 또 띄웠어? 와우 캐리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방금 궁평 캐리야 캐리야 오 카타야 죽인다 나이스 와 와있다 흐아 좋아 존댔다 어우 딜 뭐야 못될 뻔했잖아 아 화면 따라가는 방금 화면 치기가 느낌이 너무 없었어 아 카타님 이거 맞아요? 아 내가 가엔드 썼으면 이길만 했는데 내가 가엔만 아 태만 200골드만 더 있었어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바텀이 캐리했어야 돼 초반에 바텀에서 3킬 그렇게 나왔는데 아쉽다 좀 가엔드 썼으면 좋겠지? 가엔드 썼으면 좋겠지? 가엔드 썼으면 좋겠지?